오늘 오시는 길에 어떻게 여의도에 핀 벚꽃들 좀 보면서 오셨나요? 오늘따라 봄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고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요 아마도 봄처럼 싱그럽고 풍풍한 작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첫사람은 처음이라서의 오늘 제작 발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첫인생이라서 어렵고 첫사람이라서 서툰 다섯 청춘들의 좌충우돌 로맨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기억이 있는데 왜 누가 오셨는지 모셔볼까요? 누구십니까? 들어오세요 와우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은 처음이라서의 주인공분들이죠 최순씨, 정채연씨, 진영씨, 최루씨, 강토씨, 오진서 감독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세 분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네 함께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수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밖에 벚꽃이 표어있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수입니다 아 다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날 많이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첫사람은 처음이라서 해서 윤태호 역할 맡은 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티아씨 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오전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한송이 역을 맡은 정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순영씨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좋고 행복한 날인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보현 역을 맡은 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리씨 안녕하세요 저는 보가린 역을 맡은 최리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호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훈 역할을 맡은 강태호라고 합니다 귀한 발걸음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보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의 감독 오진석입니다 저희 작품에 관심을 갖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작발표의 자리는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들하고 스태프들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요 좀 다소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여그럽게 재밌게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